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늘은 정규시즌 1위 삼성라이온즈, 정규시즌 3위 두삼베어스 박충식과 이영하의 맞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공격만 할게, 영웅.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영하. 국보투수 마구연마 완급조절. 아니, 이런 공을 치다니. 아우, 신혜영. 감성매. 볼이에요. 에이. 아웃. 자, 양준협. 아유, 맞힌다. 이, 이, 참성마이온즈. 자, 이영하 선수 18강. 투벌. 아하. 너무 안좋아요. 안타가 없네요. 타석의 5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툰 8리, 4개의 홈런, 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안탄자, 라스나. 오, 세이비네. 내가 안타. 네, 안탑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툰 3개의 홈런, 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도로 한 번 합시다. 아웃이네요. 아웃입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와, 박건우. 엄청난 수비. 자, 이동수. 아우, 이런 공을 치니. 진갑용. 어우, 스트라이크 잘 던져요. 3구 맞겠습니다. 떴어요. 이상하네. 이상하게 생겼네. 데스크르 해봐. 이런 노래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띠룩띠룩 꼬였네. 두승렛츠캐. 아이고. 오늘 안타가 안 나오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발로 갑니다. 자, 박혜민.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룩 쪽 땅볼이었습니다. 자, 점수 좀 내부. 아이고, 이런 걸. 왜, 그 예지력을 봤는데. 사실 하품하다가 찼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안타가 안 나오니? 이러면 안 돼. 엄마. 이러면 안 돼. 진짜. 센터촌을 하지마. 자, 이영하 선수를 상대로 한 번 제대로 한 번 맞붙어보자.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된 안타. 최, 강, 삼, 승.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4석의 5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초보입니다. 아까 쩔, 자잇, 꽂아 넣었네요. 아, 병살코스. 뭐, 뭐하는구만. 점수를 못 내고 있어요. 옳지.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튼공이었습니다. 옳지. 안타. 자, 진가병. 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튼공이었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원볼. 아하. 직접 베이스 터치. 양팀 점수 없습니다. 자, 장효주 선수. 컨디션이 안좋아보이니까 대체 한번 하죠. 장효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타석에는 델타, 홀 선수입니다. 소구입니다.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46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트라이크. 아, 이런 공 자꾸 손이 나가니? 피곤하니까 그런가. 3구 기다립니다. 에헤헤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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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아쉽네. 아웃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잡았고요. 아웃, 구아웃. 타석의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아우, 너무 빨랐어. 2구 맞겠습니다. 이게 뭐야. 점수를 못 내네. 바꿔. 최준석 선수로. 양준혁 선수입니다. 대타 최준석 선수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오우, 두 스트라이크. 오우, 볼이에요. 그렇지. 툭 쳐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야, 너무하는구만. 대단합니다. 5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다소에는 델타, 박진만 선수입니다. 옳지. 박진만 선수. 결승타가, 결승 홈런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점수는 1대0. 6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8회초. 박치국 선수로 바뀝니다. 박치국 선수입니다. 8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박성우가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한국 시리즈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 너무 빨랐어. 자, 어렵네요. 한국 시리즈. 커브. 볼이에요. 솔로 홈런이 결승타가 될 것인가. 정말 이 오랜 시간에 했는데 홈런 하나 찼네요. 안타 하나? 홈런 안. 2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센터 쪽에 안타. 타석의 3번 타자, 최준석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맷 돌지 않았습니다. 자, 볼. 우중간 쭉. 와, 이걸 잡아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대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결승타로. 결승 홈런이죠. 결승타 박진만 홈런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